왜 맞는 건 없어요 철권에 왜 맞는 건 없어요 네 맞어 맞어 아 양잡이죠? 방금 그거 두 번 네 아니 횡해 힘들다니까 횡해 결국 또 서브가 이기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는 온데간데 없어 그러게요 왜 카자 하라고 네 네 일단 서브로 카자 고르긴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다른 걸 쓰면 이거 어떻게 진행했을지 참... 그러니까요 브루스... 이렇게 좋은 캐릭으로 아 답답하겠다 진짜 서브 비풍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풍신류는 안 배워도 똑같지 않던 거니라 비풍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퇴근 원하고 있어 지금 하하핫 뺨 아 근데 계속 맞... 브루스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결국 또 카자가 캐리하고 있어 또 카자가 캐리하고 있어 아 이거 실수나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의도하지... 의도하지 안됩니다 아 이분도 다 의도하는 거라니까요 어 이거 이거 의도한 거야? 우와 인드라 님이 이기려고... 안 일어나 왜 이래? 인드라 님이 이기려고 다 의도한 거야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야... 로봇킥 쓰는 거 아니야 일부러? 오... 진짜... 오랜만에 브루스도 한 번 공격을 좀 하는 거 같아요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노골적으로 잡기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느낌 살짝 왔어? 살짝 왔어? 이미 제 말은 안 들리시는 거 같은데 살짝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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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아 이거 없네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아 이거 무전이 다 합전이에요? 카운터 안맞은 거 한 거야? 버튼 안 눌러도 돼 오... 오... 또 또... 또 얘가 또 나왔어 또 옵니다 흙그룹이 또... 멀리 옵니다 또 이제 또 나왔어 카즈야 또 흙그룹이 또 질 것 같은 이 스멜이 또... 슬슬 또 오고 있네 또 게임이 또 막히고 있어 또 게임이 또 막히고 있어 또 게임이 막히는 느낌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왔죠 왔죠 이제 어 야 뭐 모른자 카운터? 벽에 몰리고 있죠 이제 와... 와... 오 이거 어떻게 막았지? 아 왠지... 이 분 봐주는 게 T.O.P에요 T.O.P 완전 오우 저런게 봐주는... 술래가는 T.O.P급인데 야... 이렇게 이기나요? 와... 이러면 2연승인가? 아닌가? 또 졌나 전판? 전판 졌죠 아이씨 지금 제가 이번 3부 때 배우는 게 카즈야죠? 네 네? 카즈야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선생님 가르치기 너무 좋으니까 카즈야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카즈야 또 굉장히... 아... 트루테킹갓이잖아 네 오늘 캐릭은 다 둘 다 트루테킹갓이였는데 네 그리고 흡수된 건 한 캐릭밖에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렵나요 이게? 이게 역시 철권이라는 게임 자체가 막 스킬이 3, 4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성장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흡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베이스를 닦아 놔야 돼요 선생님한테 흡수를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좀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배워야 될 콤보를... 캐릭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오! 왔어! 복수! 복수! 안 돼요 안 돼요 한 라운드 반이에요 왜냐하면 아... 보세요 무리 선수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 거를 그냥 서력한 거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저는 그냥... 2라운드? 바닥까지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요 2라운드? 알겠습니다 2라운드? 1라운드만... 1라운드 위험하니까 2라운드 1라운드 안 지면 제가 그냥 해도 되죠 네 앉으면 해도 되는데 전 이분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전 이분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야... 이거 아까 전이랑 너무 다른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인드라니 다 해먹겠는데요? 카자 저런 아니... 제가 오늘 카자 좀 잘 가리키긴 했는데 음... 이분이야 이분이 아까 전에도 데뷔진... 아머킹 했었죠? 아... 오... 디스틱 좋다 야... 23승 1패 말이 됩니까 저게? 안 되죠!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안 돼! 떨어뜨려야 돼요 진짜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모른 거 나왔는데? 아... 모른 거 나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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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가냐? 중단? 아... 아... 기가 막힌 중단이었죠 야... 어떻게 하는거죠? 바운드? 끝이 안좋았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좋아 바운드가 어떻게 하니까? 뒤베가선 오른손이요 아... 뒤베가선 오른손이요? 뒤베가선 뒤베가선 한라운드 줬어요 아... 스틱 좀 제대로 잡고 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분은 혼내러 왔어요 지금 이분... 아... 이분은 혼내러 그냥 야... 죽여 아주... 어... 선생님 아... 의미없어 의미없어 저런거 해봤자 어... 저런거 해봤자 해봤자 어... 어... 해봤자 해봤자 알려드린 거 알려드린 거 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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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걸라고? 낚시 컷킥 와... 투폭 롱 바로 하면 되구나 갑니다 갑니다 아... 1,2,3,4 컴보도 되네요? 되죠 어... 하지만... 제가 인드라님한테 그거까지 안 날려두는 건 약간 수준으로... 아직... 아직 아니다? 네... 아...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뭐... 쓸데없는... 이... 이... 이전승 좀 많은데요? 이전승 좀 많은데요? 이전승 좀 많은데요? 다 안돼요 안 돼요 끝났네요 다 아는 거... 어... 어...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디 상대가 조금 하긴 하는데요? 네 조금 할 줄 아는데요? 아... 다... 다 조금은 해요 네... 에이... 이건 뭐... 날로 드시는구만 이렇게... 무선수는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실력이 올라가요 네... 맞아요 지는 거에 대해서 별 자존심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격! 보내고 와우! 와우! 브라보! 바꾸고 찍고 그냥! 에헤이! 두잉 맨! 다운드? 이분한테 아까 농랑 땅인 걸 잊을 수가 없어 농랑 땅인 건 없는데? 농랑 땅인 건 없는데? 오! 아... 아... 지금 뭐하는 거죠? 지금 뭐하는 거죠? 호불호하는 걸... 뭐하는 거예요? 뭐... 아...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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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크로스 카운터 맞습니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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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지석은 카운터 언젠가 진짜... 내고만 한다... 이거... 아... 지석... 지석... enforced... 오는 거 잘 보세요... 오는 거... 온다... 안 오는데요? 아... 바꾸는 거예요? 바꿀지는 몰라... 원...투... 로우... 원...투... 로우... 아쉽네요 끝났어 끝났어 맞으면 사악이 떨어지는거야 태그 하고 원래 안맞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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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죠 어떻게 요리 어떻게 비싸게 싸워 이거는 인정 안되고 2연승 중이었던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가 이런 사람들한테 열내면서 게임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열나지 않았어요 몇프로 실력을 했어요 솔직히 한 40프로 40프로는 안되죠 40프로 안되요 제가 방금 하나 보고 느낀게 띄우고 나서 꼭 무릎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또 괜찮은데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물속을 하는거 보니까 띄우고 이거하고 바운드 한 다음에 이거를 맞추고 아 저게 더 어려워요 나락펀치 하시는게 좋아요 타수가 하나 남아서 그쵸 타수가 남으니까 그냥 아 뭐여 면선을 많이 속이 후련한데 속이 후련해 참 승률 90프로가 말이 됩니까 어디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무슨 죄였다고 그러세요, 선생님. 효자일 수도 있어요, 막. 낮에는 부모님 같이 농사 지었고. 아, 이분도 승률이... 코리아 인천 사시는 분이에요. 인천 사시는가 봐요. 이름이 양춘... 그럼 뭐 중국인 이름 아닌가요? 인천, 설마 인천 차이나타운?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짜장 맛있거든요. 아, 그런 건 건가요? 오, 뭐야 이거. 이분도 또 승률 어디서 조사...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페이크였어, 페이크였어! 안 한 척 하더니! 레버가 오니까! 이분도! 레버 고장난 척 하면서, 지금. 갑자기! 어, 지금 뭐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 렉이 좀... 이상한데? 어, 뭐야 이거! 어? 이분 약간 페이크가... 피승패라서 아예 총을 안 해요. 페이크가... 어 sich은ish 아, 페이크가... 어, 뭐야 이거 저거 저거? 어, 그 소리가 나야, 악기다 악기다. 나 지금 뭐 버튼이 안돼 이러다가 가니까 갑자기 카운터 더 왔어요. 앗핰항핳핰 엇 여융 뭐 이렇게 하지. 방금 꺼주세요. 아 대박. 뭐 쓸거야 뭐. 아 이거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연속 잡기. 몰라 몰라. 어떻게 해. 알려드려. 안 알려줘. 아 코멘트 알려줘야지! 걸리는 거 봐야 돼 그냥! 아 오랜만에 걸리는 거 봐야지! 야 이거 봐 47단지예요? 47단지예요? 아니 우리 잡기를 몇 번 저 얼마나 잡힌.. 저 엄청 한.. 엄청 때린 건데 양철이가.. 오랜만에 본다 연속 잡기! 선생님 빨리 코멘트 알려줘요! 코멘트 왜 안 알려줘! 날아올라! 어? 선생님 이상해요! 농락.. 농락 쩐다 진짜! 게임 이상해요! 게임 이상해 선생님! 짠순이 초풍을 안 걷어져요! 당연히 안 걷어지죠! 태그 들어온 중단 아니죠? 그거 없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말이 돼요 그게? 태그 1 때만 했던 거예요 하하하하 인드라 님이 초풍만 쓰니까 앉아서 짠 손만 하잖아요 기용권으로 카운트 해야지 아 두 번! 근데 두 번 했어도 벽품 못 넣었어요 아 몰라! 하하하하 양수하면 여섯 번째에서 풀려 온몸이 꺾여 온몸이 온몸이 꺾기가 있어 오늘 자꾸 갈게요 레이저가 포인트인데 잡기가 포인트로 바뀌는 거야 또! 몇 달까지 되는 거야? 아 몇 달까지 되는 거야? 이거 반칙이지! 이게 킹이다 이게 킹 온몸이 꺾였어 하하하하 제발 기용권 하라 이거? 기용권? 기용권? 어! 바로 팡탄하잖아요 오 봐봐 야 잡기 잡힌 거 오랜만에 보네 진짜 진짜 선생님 잡기로 끝내려고 잡기로 끝내려고 잡기로 끝내려고 살려주는 거 같았어 어 갑자기 렉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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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봐주는 건가? 아 레기 아 레기 심해요 선생님 어 일부러 잡기로 끝내려고 일부러 안 죽이고 선생님 저게 뭐예요? 기무아스 기무아스 태크노춤 유행하지 않아요? 기무아스 날 때려봐라 선생님 가슴이 울어요 자존심이 울어요 날 때려봐라 기무아스 기무아스 아 대박 가슴이 울어요 가슴이 울어요 아 쩔어 쩔어 이분 예능감이 쪄있네요 더 어 레기 어 어 레기 어 레기 장난아니야 아 쩔어 어 레기 장난아니야 로그인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열돼서 렉 생긴것이 있어 지금 오래걸려서 지금 과열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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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과열돼서 지금 온라인 과열돼서 과열돼서 아니 뭐 레기 과열돼서 제 PC문제에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쪽인것같애 지금 어 레기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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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느려요 왜이래 1핀 1핀 1초에 땀찍여 핑이 하나가 됐어 인천인데 핑이 하나 인천인데 핑이 하나 인천인데 핑이 하나 1초에 땀찍여 인천인데 핑이 하나 1초에 땀찍여 아 대박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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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수가 없어 아 할 수가 없어 아하 기술 하나만 쓰는데 반응을 해야죠 빨리 아 레기 장난해 아 레기 반응을 해야죠 빨리 아 레기 장난 아니에요 아하하 농날 아 이분 짜증만 쓰다가 아 아 패턴 바뀌었어요 3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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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하니까 잡기 쓰려고 어 뭐야 이분 자기 이길때되니까 핑이 정상으로 어 어 왜 장난하냐 아니 이분 어 날 때려줘 김옥이 이분 대박이야 자기 이길때되니까 핑이 정상으로 자기 이길때되니까 핑이 정상으로 왔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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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와 전략적으로 철권 어 이거 지금 약간 맨손에다가 뭐 한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거 같아요 와 자기가 이길때되니까 핑이 정상으로 오더라구요 어 그 있잖아요 암 아까 그 암워킹에 했던게 양발 양 양발 오른손 그게 그게 내가 딱 쓸 타일에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2타 때 나올 때 써 기술을 그러니까요 와 저 저분은 렉을 마스터 하시는 분 같아요 승률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이야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망선생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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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났어 어 이미 시간 관계상 한두판밖에 못해요 이미 미션이 끝났어요 이미 미션이 끝났어요 지금 렉 때문에 아랫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제 실력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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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요 암워킹이 엎어진 다음에 네 제가 그 로우킥 때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로우킥 상대가 뭐 기사 공개했을까 무서워서 못 때리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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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해 어 또 또 디스 이분이네 어 아까 그 분이다 오늘 포커싱이 레이저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잡기에 백박구였네 지금 그래서 다시 포커싱을 한번 근데 오늘 잡기가 4단 잡기 이런거 아겠어요 7단 잡기 아 저거 어떻게 푸는거에요? 안 알려주죠 그니까 손은 맞죠? 사실 왼손은 깔기면 된거에요 왼손 네 어 저거 가방 어 이거 사진찍기 찾기 빙고 사진찍기 한 번 더 쓰려고 한 번 더 쓰려고 아 한 번 더 쓰려고 아 오늘 예능감 있는 분은 아 좋아요 색색끼 가방 메고 왔어 아까 전 가방 없었는데 네 여기 풍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다르네요 이제 캬 가식은 걷는 니다! 와우! 클라큐, 커킥! 하지 않아요! 일하다가 있어요! 길걷을 ος키겠습니다! 이게 뭐지? 돌은 말해야 되나? 네, 대박, 대박! 아 이거 대박이라며! 당연하다!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왔어 왔어 왔어요 혼자 뚫을 기세 이거지? 치즈컷?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직선기라서 횡의 안 돼 반시계 잡을 때는 제가 외너포를 외너포를 해놔 그렇죠 그렇죠 플라 잡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구멍이 씹혀? 네 안 되겠구만 카자의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그 공연전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여도 돼 잘 김치 카자의 표정에 찍기 싫은 표정에 왜 찍어야 해 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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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뒤집어 양자인 뒤집어 양자인 오늘 뭐 김치 양잡이에요? 오늘은 뭐 인드라 님 여러 가지로 당하네요 오늘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오 야 뭐지? 저거 해도 되잖아 해도 되잖아 뭐 좀 됐어 횡신사 무릎이 좀 잡나요? 큰 무릎 이거 뭐지? 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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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너퍼 안 되겠다 외너퍼 카자는 기용권 쓴데요 기용권의 호민기라서 어? 아하 완전 뭐 원사이드 한대요 이제 양자 맞나? 김치 아니 야 치키신사 이거 아니 근데 근데 이분이 브루스랑은 사진을 안 찍어요 지금 카자 아 그러네 그러네 카자아랑만 찍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거에요? 흑형 실화하는가? 흑형 실화하는거 같아요 인종차별 아닙니까? 이야 아 아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찍길라구 찍길라구 흑형이 찍길라구 아 아 나는 이미 삐졌어 난 찍기싫어 아 이미 나 찍기싫어 왜 여자 안맞아요? 어 저런거 전보네요 질수도있길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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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거같은데요 아 아 아 붙었어요 야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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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김치 흑형이랑 더 찍어줘요 제발 한번 찍어줘 제발 찍어줘 아 아 왜 왜 흑형 실화냐고 김치 선생님 제가 저번주에도 용담으로 가슴이 운다는 말 했잖아요 네 지금 속을 울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아 오늘 뭐 다 당하시네요 뭐 안 당한게 없어요 레이저쇼 7연속 잡기 그리고 김치까지 아주 버라이티한 3화 또 한번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오늘 브루스를 사실 배워봤는데 저번주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번에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막 답답하고 바람이 걸려도 따라했는데 이번주 브루스가 조금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는 마스터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다음주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포맷을 약간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브루스를 조금 더 배워봐야돼 지금 뭔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신건 그러니까 뭔가 이 브루스는 다음주에 하다못해 서브 캐릭터로 쓰더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연습을 제가 해놓도록 반드시 네 배워볼 캐릭터는 카즈아가 아니고 그러면 뭐 브루스랑 어울리는 또 브루스를 브루스 서브로 서브로? 브루스를 좀 연습을 해야될거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못하고 지나가면 말이 안돼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잘하고 지나가야지 그게 배운거거든요 무릎한테 배웠는데 할 줄 알고 지나가야죠 그렇죠 그럼 뭐 다음에는 아마 그때 돼서 전화 또 한번 통하시고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철구학개론 3화 함께 해봤는데 오늘 선생님 제 플레이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이 제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아 퍼센테이지 하니까 아까 그 화랑 달전 가능성만 화랑이랑 그 승률이 떠오르네요 화랑하셨던 분 승률 9%였던 저 진짜 가진 물고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좀 무릎 배제민 선수에게 좀 더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습득을 잘해야 흡수를 잘해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미가 있고 또 같이 는단 말이에요 보시면서 아 저걸 저렇게 실제에서 응용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반드시 다음주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제민 선수와 함께한 저 인드라 무릎 아 무릎 배제민 선수 뭐 이번주 토요일 저희가 또 NLB 결제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또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LOL을 즐겨주시고 나이스게임TV를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찾아와주셔서 저희랑 같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인드라 그리고 무릎 배제민 선수였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뵙도록 시작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